우리 집에 온 지 지인이 주신 3년 된 스킨답서예요. 3년이 지났어도 잘 자라질 않아서 물꽂이를 하려고 해요. 잘 봐주세요. 제가 스킨답서를 좋아하는데 물꽂이를 해보니까 물꽂이도 잘 되고 번식도 좋은 편이라 초보자들도 잘 키우실 수 있는 라쳐라입니다. 이렇게 잘라서 물에 꽂아두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뿌리가 제법 내려요. 그러면 다시 흙에다가 심어주면 예쁜 싹이 많이 번식이 됩니다. 한 달 후에 한번 볼까요? 예쁘게 잘하는 뿌리가 나오는지 예쁘게 잘하기를 바를게요. 알겠지?